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가 5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5만 7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.8% 감소했습니다. 최근 5년간 5월 평균과 비교해도 33%가량 적은 수준입니다. 특히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2만 6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.5% 줄었습니다. 서울도 같은 기간 8천여 건을 기록해 31.1% 감소했습니다.